이게 제일 쉬워 참고 다른 거는 어? 니가 해봐 아 뭐야 뭐야 이번 마을 지봉 완전 돌아다녀 이 퀘스트 끝낼 수 있어 좀 시간 잡아먹는 서브 퀘스트야 이거 귀찮은 퀘스트다 자 어? 이게 이게 처음이 아닌가? 이라니? 가자 포스톤에 붙이러 가자 네 저 퀘스트 활성화 시키고 갔어야 되는 건데 이거 먹을 거 있는데? 저 퀘스트 만땅이에요 빨리 와 아 한 대 맞았어 아휴 줄줄이 운다 줄줄이 운다 스키미나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런 거는 반칙 Queensborough 장비다 고거 때리면 이 좀비 댄스 추지 좀비 댄스 봤냐? 한번도 안 떴어? 극악의 확률이네? 어떡해 딱 옮기면 하는 게 좋은데 이거 누가 뛰어온다 또 이거 아유 무슨 누나야 아 이게 아닌데? 사랑님? 아니 칼을 바꿔야 되겠다 난 아이템 되게 많은데 지금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여기 포스터 원래 한 명이 붙이고 한 명이 안 오나 본데? 느낌표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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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서브캐스트 해 뭐 도와줄까? 아 아 예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어 가염된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응? 뭐 들건이 있고가 어디였지? 이거 아닌가? 뭐야 이거 여기 시끄러운 형이 있지? 여기 배를 잡아야 있는 얘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배로 들어가는 거였네? 아 아 맞아 유보 아 아 제발 지금 나와라 좀 아 아이템 사기 사기할 수 밖에 없는 아 니가 잡아 저거 아 어디가야 먹을 수 있지? 강판 야야 너 체력 왜 그래 글쎄요 아니 우우우 할 때 머리를 때려 머리 두방에서 세방 이때 머리를 때리라고 지금 이게 관전된 게 아닌데 지금 이게 관전된 게 아닌데 배로 치면서 이거 야 자꾸 일로 오면 어떡하냐 아잇 안 될 때 되게 안 떠 야야야 날라간다 아 맞겠다 아 아 되게 안 떴 땄 또 이 씨 어 안타 떴다 1400점 자 수리 헤비.. 아..헤비 이거.. 웨이트 플레이트 진짜.. 16% 이거 만들래요? 가브리엘의 쓰레치 엠마 이걸로 홈런치는 망치인데 이게.. 저걸 못 만들겠어요 템이어서 같은 어디서 나오지? 웬만큼 다 먹었는데도 아직도 못 구운거 보면 갈까요? 문 열어줘야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될걸? 왜? 어.. 레고 아.. 너 양아치들 있어? 아닌데? 양아치가 아니라 리코딩 미션이네 경찰서를 가.. 세요 여기서 꽤나 오래 걸린 스파이게임 이거 페이퍼워크 아.. 이게 연동.. 이게 연동되는 퀘스트인데 이거 여기 먼저 와서 써야되는건데 미션 또 꼬였다 하나 더 있네? 그래 아 이것도 연동되는 퀘스트 우리 지나쳐오는거 약국 페스트에이드 그.. 응급자치 이게 새로나온거 헤비바톤이지 이거 헤비바톤 이번에 튜닝을 하자 매직완드 언제쯤 매직완드에서 벗어날까 아.. 카나보? 이거 유니크 망키인가? 메디걸 모드 제가 매직완드 헤비바톤으로 금살봉 아 이건 아껴뒀다가 하여튼 그거 만들어 흥 여기 27레벨 아 플레이트 진짜 미치겠다 이 걸음만 하냐 이게 이제 주력 경찰봉 경찰봉 스킬 엄청 쌓이네 자 포스터나 계속 붙이고 리터닝 하나 있고 저기 프랭크 하나 있고 한 바퀴 돌아야겠다 다른 거는 숨겨진 서브캐라서 포스터 리턴 뒤로 가야 되네 젤 아 포스터 이럴 칼을 드는 것 좀 아니지. 칼이 그게 재미있어서 절단돼서. 칼 다 자르면 공격을 못해요. 어떤거 발로 차던데요. 아 발로 차기도 하지. 얼굴이 가려. 아 또 있네. 아까 또 죽어진다. 좀 더 강력한. 아 바로 또 안타가. 이게 홈런을 때리면은 얘가 아예 날라가 버려가지고. 그냥 끝나던가 한방에. 슬러치에 맞춤. 이게 두개 찌왈르지. 내 얘기인데 총. 자 다음 요기. 바로 포스터 앵글되네. 무기등준비. 피했지. 빨리 와. 서로 거리가 안맞였어. 불타는 정도였지. 아. 잘 타올구만. 안죽고. 안죽고 일어났어. 또 누워. 은근히. 은근히 안죽어. 불타는게. 엉덩이. 뭐야. 내비가. 깜짝이 동작하나? 누워. 야넷. 꿀벅어. 내 비 내니? 크로 tremmiddel. 예. 여긴데? 여긴데? 붙였어요 어... 넥스트 포스터는 어디냐? 어... 좀 멀리 있어요 택... 그러면 일단 아... 일단 여기 가야겠다 프랭크한테 네 저희가 하수도 그거지? 네 오늘 포스터는 끝낼 수 있겠네 빨리 와 아줌마 어 고생을 때리려고 여기도 꼭 들게 만들어내 메디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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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어디 어디 어 이거 불타는... 야 얘네들 뭐야 이거 나 클릭 미스나가 술 먹고 있다 또 여기 와아 이거 버그 이거 진짜 왜 술이 없잖아 술이 근데 술을... 이거 뭐니? 이거 버그이거아 어... 또 뛰어오는거 같은데요 왜 술 깼다 아... 여기 빨리 가는게 나아 무한으로 어 어디갔냐 왜이리씨 여기 총싸움하는데지 원래 뭐야 아니 또 또 또 말아주면 딴 데 보고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인간들이 있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있나 양아치야 좀비야 뭐지? 뭐야 뭐야 이거 어딨는거야 얘네들 이거 뭔가 버그형 버그 비슷하게 만들었나 하나 더 넣자 아니 그새 여기 종비가 들어왔냐? 아 아 이제야 이게 리페어 오? 쓰지도 않았군 아 야 퀘스트가 이게 걔네를 잡는거 맞... 그냥 지어있는 좀비 철이여 어디있냐? 여기가 와 여기가 전기 전기 양호 일단 이렇게 풀박스 걔네가 만나본데? 밖에 있는? 아직 그게 안돼갖고 여기 풍자 아 나가는게 빨리 나와 이제 이제 활성화됐지 요거 아까 니네가 안 일어났지 역시 와 아 와 땡스 볼 수 있었는데 죽어버렸다 차있지 요거? 네 차 타고 갈까? 포스터부치로? 원래 차 포스터부치고 간 좋은데 자 퀘스트 완료됐고 니가 운전할래? 아 죽여갈 적이 있네요 운전해요?